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무거운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게 주작이다 아니다 말이 되게 많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제목 몸무게 140kg 나가는 전여친이 나 때문에 살이 더 찐거라며 여기저기 개소리 퍼뜨리고 있는데요 야 이 디지야 제발 작작 좀 쳐먹어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원제 140kg 전여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제가 가스라이팅 한다고 소문을 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여친 때문에 계속 고민만 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보여 이렇게 글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고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저한테는 몇 달 전까지 약 5년 동안 만났던 여친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 살 연하고 제 친구 소개로 만난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가 좀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외모나 조건 같은 건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저 나와 생각이 잘 맞는지 또 취미가 잘 맞는지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옛날 여친들처럼 친구 같은 그런 연애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뚱뚱하다 했을 때도 아무 거리낌 없이 바로 콜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 외 여러가지 취미도 잘 맞고 또 말도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난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정식으로 사귀게 된 겁니다 당시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여친은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졸이에요 전문대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취직하는 게 어려우니까 알바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저희들 관계가 더 많이 진전된 후 여친 본인이 먼저 자기 가정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여친 부모님은 사업 실패로 정확한 약수는 모르겠는데 이미 수억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으며 거기다 딸내미인 여친 이름으로 대출도 받은 상태라고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이때는 저도 나이가 어렵고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여친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되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행이었던 건 저희 집이 좀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데이트 비용 같은 것도 제가 뭐 내가 내면 되지 뭐 이렇게 뭐랄까 좀 가벼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 내겠다 이렇게 강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물어봤죠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자기야 내가 다 내도 괜찮아? 이렇게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엄청나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처음엔 굉장히 사소한 걸로 시작을 한 거지만 결국에 사람 속에 담겨있는 쌓여있는 걸 다 말하게 될 정도로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이때 여친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충격이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데이트 비용 근데 왜 맨날 오빠만 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그게 상대방한테 얼마나 부담되는지 알아? 아니 이 부분은 정말 억울한 게요 저도 혹시나 좀 나쁜 안 좋은 생각을 할까 싶어가지고 늘 조심했었고 무엇보다 제가 돈을 쓰지 않으면 데이트 자체가 안 됐거든요 왜? 여친은 늘 그랬어요 돈 없어 못 만나 나 만나기 싫어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오빠가 낼 테니까 그냥 만나자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럴 때마다 여친은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데이트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그게 부담이 됐다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더 아이가 없는 건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당분간 데이트 하지 말자 이러니까 그건 또 싫대요 이래가지고 크게 싸운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의를 했죠 이날 이후로 제가 팔 여친이 일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 통장을 이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존감이 좀 올라갔는지 먼저 시비를 거는 것도 없고 싸울 일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래 이제 됐다 다 좋네 이러고 있었는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까운 지인의 회사장을 일수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게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거든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 일이 나름 술술술 풀리나 싶었는데 이게 또 사업을 하니까 사람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친을 예전처럼 나중에 만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도 항상 양해를 구했고 데이트를 하게 되면 더 신경 써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또 영화도 보여주고 전시회도 가고 그러면서 나름 즐겁게 지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늘 우울해하더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친은 뚱뚱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때를 기하여 어서 살을 빼라며 강력한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 남친 가게 가서 살 빼라 이런 소리 말이죠 그래 뭐 마침 내가 하는 일이 했으니까 도와주겠다 괜찮으면 자기 몸무게를 말해줄 수 있겠어? 이랬더니 사귄 처음으로 자기 몸무게를 알려줬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약 90kg 정도였고 이때는 130kg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랬어요 골다공증에 고혈압에 고지혈증 당뇨전조증상 족저근막염 등등 발바닥 문제 있는 거죠 고도비만인들이 많이 걸리는 그런 병들을 다 앓고 있었어요 인바디 측정을 해봤더니 당연히 초고도비만으로 나왔고요 사실 여친은 전부터 부모님이 살을 가지고 때리고 혼을 냈다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 대해 극심한 거부감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얘를 만나는 동안 제가 먼저 살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리는 건 꿈도 못 꿨고 꿉주는 것도 당연히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여친인데 제가 왜 그럽니까 근데 지가 집에서도 스트레스 계속 받고 또 거울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랑 데이트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좀 마른 근육 체형인데 막 비교가 된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럼 오빠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노력을 해보는 게 어때? 물론 나는 꽁꽁이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없고 사랑스럽지만 네가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건강은 다른 문제니까 어때? 이랬더니 바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하는 일과 병행하면서 꽤 짧은 기간에 한 20kg 정도를 감량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먼저 몸무게가 110kg 밑으로 내려간 것도 기분 좋았지만 저는 그 이전에 얘가 먹던 약이 많았거든요 그 약을 많이 줄인 거 이게 더 좋았어요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랬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울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제가 지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게 뭔 소리냐? 나는 그런 적 없다 혹시 그래도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말을 해라 이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평소 제가 식단 관리를 도와주면서 꽁꽁아 하루에 먹는 양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 네가 먹는 거 계산을 좀 하자 네가 하는 게 어려우면 나한테 먹는 걸 말해봐 그럼 오빠가 너 대신 계산을 해줄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친은 이게 너무 기분 더러웠다고 해요 자기 먹는 걸 왜 감시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제가 자꾸만 살을 빼라고 강요를 하고 그와 동시에 가스라이팅을 했다면서 헤어져! 이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때 완전 쫄았어요 진짜 헤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싹싹 빌었고 겨우겨우 넘어갔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죠 네가 그렇게 싫으면 다이어트 이제 안 해도 된다 오빠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그래도 네가 그렇게 많이 힘들면 그냥 안 하면 된다 이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다이어트 그만두고 겨우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반 년이란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여친 몸무게가 140kg가 됐습니다 막 숨쉬는 것도 힘들어하길래 이거 정말 걱정이 됐죠 게다가 족저근막염 역시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져가지고 데이트할 때 잠깐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숨도 차고 발도 아프고 아니 진짜 안 되겠더라고 너무 위험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가 다시 먼저 말을 꺼냈죠 자기야 너 지금 진짜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 그런 오빠랑 같이 한 번 더 노력을 해보면 안 되겠까? 안 될까?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면서 내가 살 빼는 거에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서 이래? 왜 또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헤어지자라는 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또 꺼내요 안 그래도 데이트 비용 적게 내는 게 부담되고 자꾸 돈 가지고 사람 끼를 죽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와 저도 결국 인내심이 폭발합니다 예전처럼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헤어지게 됐죠 헤어지고 저 많이 힘들었어요 한 달 넘게 마음고생했고 아니 시간이 꽤 지난 지금도 많이 힘들죠 힘들었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그지 같은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얘가 지 고등학교 동창 저하고도 좀 본 애들 그 사람들한테 지 살찐 거 제가 그걸로 놀린 거라며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SNS에 썼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다른 친구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여친 밥 먹을 때마다 꼽주고 살빼락 구박하고 그지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하는 쓰레기가 된 겁니다 또 저 때문에 오히려 더 쪘다 이런 소리도 들려요 아니 내가 먹였나? 지가 먹었지 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가스라이팅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아니 설사 저도 모르게 했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진짜 너무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알고 사업장 조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소문 내버리면 영업에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아니 이미 다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쪽 일은 소문 한번 잘못 나면 끝장나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할까 생각을 했지만 이게 일단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그동안 만난 정이 있으니까 이 생각을 일단 접었는데요 이런 경우 도대체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나 미쳐버리겠어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걱정하지 마 그 여자 말이지 당신 직장까지 걸어선 못 와 물론 굴러서 오는 건 가능하겠지만 지금 겨울이잖아 아마 날이 추워서 그렇게는 안 할 거다 바닥이 차거든 미친 사람 하늘을 말로 죽이는 인간이구만 2번 이게 맞죠 나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키 158에 몸무게가 한 120 그걸 넘어가는 상사 밑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아니 몸무게도 내가 추정한 거야 어쩌면 140이 넘을지도 모를 일이죠 정수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 하더라고 쓰니 직장, 집 절대 못 찾아가요 감정적인 이유로 찾아가기엔 몸이 너무 무거워 2번 스니를 욕하면서 쓰니가 다른 여자와 연애를 못하기를 바라는 그런 저주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당신과 여친을 같이 겪어봤다면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손님들이지 껄끄러워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야 돼요 뭘 하려고 하면 더 꼬이고 더 자극하는 꼴이 되거든 안 좋을 것 같아 그런 건 4번 아니 근데 결혼하면 걔네 집 빚은 어떨까요? 어? 그리고 몸이 140kg인데 웨딩드레스가 들어가냐? 5번 5년 동안 여친 만난 거 맞아? 사육한 거 아니고? 6번 장난하냐? 여자 몸이 140kg이라고 이거 100% 주작이야 말도 안 돼 7번 스니보다 1살 어리면 26살이라는 거네 전문대 중태에 140kg에 집에 빚이 수억이고 열등감 덩어리까지 이거 완전 인생 조졌네 8번 140kg 나가는 사람이 이성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에서 스니는 편견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당장 이거는 다른 문제니까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대처하면 이거는 네가 참아준 게 아니라 뭔가 캥겨서 일을 안 키우려던 사람으로 소문나요 그러니 이번에 단호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9번 증거가 있으면 그거 싹 모아놓고 입국 닦고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 눈에도 스니 옆에 어? 눈에도 그렇게 보일 거야 스니는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지 혼자 실패하고 분풀이하는 걸로 보일 겁니다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1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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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